안녕하세요. 2019 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에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2강 강연을 통해서 빅뱅, 즉 우주의 출발에 대한 강연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강연에 이어서 물질의 기원에 관한 강연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음 강연에서는 이제 별과 은하의 기원을 넘어 6강 이후부터는 생명의 기원을 다룰 예정이라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이제 생명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각 분야의 석학들의 강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이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경희대 전 명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토이 주제로는 영원한 건 있을까? 물질과 물질 연구의 미래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도 존재할까라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3분 과학으로는 초기 별들의 화석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3강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윤성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형도 교수님께서 과학계 윤상이라는 별명을 얻어 가셨는데 사실 제가 들어보니까 가수 원조는 여기 있으시다고 교수님 별명이 과학계 성시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행하시는 분이 제 목소리가 좀 좋다고 그런 별명을 붙이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리허설 때도 계속 들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교수님 제가 듣기로 또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교수님께서 카우스 강연과 콘서트에도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서도 명언을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중에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철 교수님의 강연 물질의 기원 빅뱅에서 히토류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물질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그다지 재미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빅뱅이라든가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그다지 섹시한 토픽도 아니고 물질의 기원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강구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물질이라는 건 뭔가 천박한 것, 뭔가 우리가 경시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법칙이라든가 이데아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순수하고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경시해도 되는 것,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물성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을 했고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짜장면을 드셨을 수도 있고 김치찌개를 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고 물질이 우리한테 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꼭 품 안에 안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 그런 모든 감정들도 사실은 물질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고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질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에, 기억,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물질이라는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특히 금속, 금속이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를 거쳐서 인류의 역사의 장면을 바꿔놨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에 참당 과학 기술물명을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물질의 기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는 그런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현대과학이 발견한 위대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혹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입자들의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그 기본적인 단위의 운동으로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감정, 생명을 향하는 현상, 심지어 의식, 이 모든 것까지도 기본적인 단위,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이 현대 물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 얘기하기를 만일 지구에 재난이 닥쳐서 모든 과학 지식이 사라져야만 하고 그리고 오직 한 문장만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다면 가장 적은 수의 단어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믿기로는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 가설이다. 라는 식으로 심지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 가설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원자론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루크레티우스는 이런 말을 하죠. 물질의 기본 입자는 단단하다. 완벽하게 그러해서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파괴하지 않으며 불멸한다. 심지어 루크레티우스는 원자의 불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본질적인 어떤 기본 단위가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 따르면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현상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있었던 사고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밖에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있게 한 본질, 원칙, 혹은 영원한 것, 순수한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고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에도 굉장히 편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론자들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순수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이데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치 불멸의 원자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라는 것이 혹은 기본 입자라는 것이 정말로 영원하고 순수한 세상의 본질인가 그런 질문을 이 강연을 통해서 던져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먼저 이 강연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간단한 기본 상식을 잠깐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어떤 것이 수소냐 어떤 것이 헬륨이냐 어떤 것이 탄소냐 이러한 원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성자가 있느냐가 결정을 해요. 양성자가 하나다 그러면 수소고요. 양성자가 두 개다 그럼 헬륨이고요. 양성자가 여섯 개다 그럼 탄소고 양성자가 여덟 개면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밖에 없지만 그 외의 모든 원자는 중성자라는 게 또 같이 딸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러면 우리가 아는 헬륨 원자가 되는 거고요. 양성자가 여섯 개 중성자가 여섯 개 그러면 탄소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원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 자체가 얼마나 많이 살이 쪘느냐 다시 말해서 질량이 얼마나 많으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원자수라고 하는 것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얼마나 많으냐 원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율표입니다. 이러한 원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결정했고요.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느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함량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원소의 함량비는 우리 태양계를 기준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우리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고요. 수소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 한 70% 정도 되고 한 28%가 한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니 산소니 철이니 규소니 하는 중원소들 이런 것들은 나머지 한 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지구상에 발견되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고요. 다른 하나는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질소 이 다섯 가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이고 그 원소들의 함량비가 우주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그건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원소들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제가 학교에서 교양과목 같은 강의를 할 때 첫날에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금의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중에서 금의 기원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객관식으로 초기 지구에서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많은 압력을 통해서 금이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객관식 문제로 내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 하면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가 굉장히 압력이 높았으니까 마치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듯이 금이 만들어졌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자,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고대 사람들도 했던 거고요. 그게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철 같은 금속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면 이런 철이라는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게 금이 되지도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뉴튼 같은 과학자들도 연금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수많은 화학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압력을 가하더라도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다양한 원소들은 태초부터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리학의 발전을 통해서 지구상의 실험이 왜 새로운 원소를 만들지 못했는지 결국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지구상에서 당시 연금술사들이 만들 수 있었던 압력과 온도가 지나치게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옳았어요.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하고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만도 수억도 이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태양 중심에서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게 핵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수소 핵융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빨간색 원이 양성자 하나예요. 이 양성자 4개가 결국은 결합을 해서 헬륨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는 지금 연금술과 같은 일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발견한 또 다른 방식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핵분열입니다. 방사능 원소라는 것 결국은 방사능 원소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알파 입자라든가 베타 입자라든가 이런 방사능 원소를 내뿜으면서 자기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핵분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자핵에 담겨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더 작은 개수로. 그러다 보면 더 작은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로운 원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하나의 과정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빅뱅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테고 거기 빅뱅 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에 관한 설명들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27년과 27년, 28년, 29년 이때 천문학에서 그리고 물리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주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운동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물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운동이라는 말은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했습니다. 변화하는 것, 진화하는 것, 성질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불순한 거죠. 운동하니까 뭔가가 변하니까 과거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주는 우리를 담고 있는 진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이 사실, 우주가 운동하고 있다. 지금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은하가 어떤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X축이 거리고요, Y축이 속도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하들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은 과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영원한 것이어야 했고 순수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운동하고 변화한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혐오스러운 그런 현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법칙, 이런 경험 법칙인데 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 이거를 과거에는 흔히 허블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날에는, 오늘날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천문학회에서 이거를 더 이상 허블 법칙이라고 부르지 말고 허블 르메트로 법칙이라고 부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관측적으로 밝힌 사람은 허블이지만 이것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석한 사람은 이 르메트로라고 하는 벨기에의 신부였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에는 이제 허블 르메트로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르메트로는 이 관측을 보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러한 관측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우주가 팽창한다. 그럼 우주의 크기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르메트로는 이 생각에 이거를 해석하는 데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아까 빅뱅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결국은 팽창하는 우주가 수축을 하겠죠. 근데 수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점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르메트로가 1931년에 원시 원자 가설이라는 이런 가설을 네이처지의 에세이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르메트로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우주에는 질량이 있고 질량은 보존되는 양이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봤을 때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그 모든 우주의 질량이 다 한 점으로 몰릴 테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질량과 똑같은 정도의 질량을 가진 단 하나의 원자가 태초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원시 원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기 그 르메트로가 써놨어요. 우주에 시작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딩턴을 비롯한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여기 영어 단어로 리퍼그넌트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혐오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끔찍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해야 순수한 것처럼 느껴지고 순간적인 것 어느 순간에 시간의 시작점에서 우주가 생겼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만이 가치있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에서 갑자기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주가 더 이상 가치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혐오스러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물질의 기원을 설명을 했냐면요. 이러한 우주의 질량, 총 질량과 맞먹는 정도의 원시원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커다란 물론 이제 공간적인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질량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원시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주론에 따르면 어쨌든 우주상에 수소가 존재하고 헬륨이 존재하고 탄소가 존재하고 철이 존재하고 이런 물질들의 기원도 설명을 해야 온전한 우주론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르메트루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원시원자가 초기에 폭발을 해서 거대한 폭발을 해서 이렇게 핵분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원시원자가 더 작은 원소들로 분열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도 나오고 탄소도 나오고 헬륨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우라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라디움 같은 방사능 물질이 빅뱅이 남겨놓은 흔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디움 같은 방사능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변화 가운데 있는 물질이죠. 만일 우주가 영원했다면 그리고 물질도 영원했다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물질이 영원한 것이라면 라디움 같은 방사능 물질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라디움 같은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구에 라디움 같은 방사능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원시원자 가설이라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우주가, 현재 우주가 이렇게 크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공간적인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주 안에 담겨진 에너지도 우주 안에 담겨진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에너지가 작은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 작은 공간의 밀도와 온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지금은 우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지어 이 야구공보다도 더 작은 예를 들면 심지어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수준의 공간적인 크기 그런 굉장히 작은 크기 안으로 응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공간은 공간은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대한 원시, 원자 그런 게 아니라 광자라든가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전자라든가 커크라든가 이런 기본 입자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수프와 같은 형태가 초기 우주에 더 적합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과 같은 단단한 원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온자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다 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해가 돼서 철을 구성하고 있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돼서 이런 하나의 수프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기 우주에는 다른 원소들이 없었다는 뜻이죠.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철이라든가 다만 이렇게 광자라든가 기본 입자들로 구성된 상황이 초기 우주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알퍼하고 베테하고 과모프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초기에 빅뱅이라는 현상이 있었다면 과연 이것들이 어떠한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 1948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제목이 화학적 원소의 기원이에요. 이 논문은 빅뱅 이론의 효시가 되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빅뱅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빅뱅이라는 말은 나중에 프레드 호일이 이 이론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법칙이라든가 뭐 암흑물질이라든가 암흑에너지라든가 뭐 이데아라든가 뭐 우주를 생각하려면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심을 뒀던 건 뭐냐 하면 이 비천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알파하고 가모프 참고로 여기 한스 베테라는 유명한 핵물의학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한스 베테는 이 논문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지 가모프가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논문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에 알파, 베타, 감마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퍼, 알퍼, 베테, 가모프 왜냐하면 알퍼하고 베테만 있으면 아니, 알퍼하고 가모프만 있으면 베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스 베테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 세컨드 오스로 여기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한 일도 없지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 윤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올린다? 그거는 연구 윤리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유머 감각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 사람들이 했던 계산의 결과였어요.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 X축이 보여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수예요. 원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양성자들의 개수 Y축은 원소들의 함량비를 로가리드믹 단위로 로그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수소가 될 테고요. 그다음 많은 거는 헬륨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찌그찌그로 표현된 이런 선들 굉장히 불규칙하게 보이는 선은 당시에 관측된 원소들의 함량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함량비고 이 실선이 실선이 알파하고 가모프가 계산한 결과예요. 관측 결과와 이론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맞죠. 그죠? 굉장히 성공적인 이론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빅뱅의 폭발 순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든 규소든 금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원소들이 빅뱅의 폭발 순간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관측하고 잘 들어맞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실렸고 그랬긴 했지만 이 계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일단 이 사람들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핵합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핵합성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핵분열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핵융합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자 양성자가 두 개가 달라붙어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기력이 주는 어떤 청력 전자기력이 서로 밀치어내는 힘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원자핵이 그렇듯이 양의 전화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전화를 띄고 있는 또 다른 원자핵이 서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전자기력에 의한 청력이 점점 더 강해지겠죠. 무한대로.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핵의 반경 내로 이런 전자기 청력을 이겨내고 이 원자핵 반경 내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이 반경 내로 들어오면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힘 때문에 원자핵자들이 하나의 힘의 포텐셜 안에서 묶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원자핵 반경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전자기력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력에 의한 장벽 이거를 에너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자핵 반경 내에 어떤 핵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수억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핵융합 발전이라는 걸 실용화시키지 못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초기 우주에서 핵합성을 통해서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빅뱅의 순간에는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핵합성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천도, 수천억도 수천억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였다고 하더라도 단 불과 1분, 2분, 3분 만에 우주의 온도가 1억도 이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높은 기간 동안에 핵융합 반응이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원소가 다 핵융합을 하기 전에 우주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핵합성을 통해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가모프도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하고 가모프가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하면 중성자포의 퀵합성을 제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초기 우주는 굉장히 밀도가 높았고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하면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초기 우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전하량이 없어요. 전하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다른 원소들하고 쉽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성자들이 계속 들러붙으면 들러붙으면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지계가 있고 중성자가 N계가 있다. 그런 어떤 원자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다가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자는 전자기력을 띄지 않는 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원자핵 안으로 중성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중성자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중성자가 많아지면 원자 하나가 점점점 살이 치기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점점 커진다. 그런데 원자핵이라는 것은 중성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비슷할 때 가장 안정해요. 이렇게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원자핵은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중성자에서 전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자의 개수는 원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양성자 지게인 제트게인 양성자가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은 새로운 원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의 순간에 이런 식으로 중성자들이 새로운 원소에 계속 포획이 되면서 정자 하나가 빠져나가면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쉽게 철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당시 강과했던 게 뭐냐 하면 원자번호가 5번과 8번인 원소는 극도로 불안정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강과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 5번 원자번호 8번인 원소는 반감기가 수천 조분의 1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밖에 되지 않고요. 아무리 중성자 포획을 통해서 쉽게 해균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번호 5번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소는 빅뱅의 순간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대에 와서 계산한 빅뱅의 순간에 발생한 핵합성의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X축은 시간이고요. 시간을 초단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초 3600초가 1시간이니까 이 천초는 1시간이 최대지 않는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한 3분 정도 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모든 빅뱅의 핵합성이 다 완료가 돼요.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헬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아주 미량의 리튬이라든가 베를륨 세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무시할 만큼 작은 양이고요. 그래서 주로 빅뱅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원소 이거는 헬륨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원소가 양성자 수소가 되는 거고요. 자 알파와 가모프의 이론은 어쨌든 완벽하게 옳지는 못했어요. 알파와 가모프는 빅뱅의 순간에 모든 원소가 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건 틀렸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준 요 논문이 빅뱅 이론에 효시가 되는 논문이다 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업적을 기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계산이 그래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 한 70% 헬륨이 나머지 한 28% 정도 되는 그러한 사실을 알파와 가모프가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빅뱅의 증거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완벽한 이론은 아니었고 우주의 기원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요 알파와 가모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계산에서는 초기 우주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헬륨 같은 게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양성자는 어떻게 생겼고 중성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태초에 빛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태초에 빛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우주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아인슈탄이 밝힌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은 물질의 다른 모습이다 라는 걸 밝혔죠.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결국은 물질에 해당하는 양이다 라는 걸 밝혔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mc제곱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 이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떤 빛이 자발적으로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는 단순히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입자와 반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충돌을 하면 다시 광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기 우주에서는 빛과 입자 반입자 이런 것들이 서로 평형상태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빛은 입자와 반입자로 바뀌었고 입자와 반입자들은 끊임없이 다시 빛으로 바뀌면서 서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빛의 에너지가 mc제곱에 해당하는 양보다 높지 않고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빛이 입자와 반입자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때 만들어졌던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충돌을 해서 빛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물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입자와 반입자들이 충돌을 해서 다 빛으로 바뀌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주공간에는 지금 빛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기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밝혀낸 건 뭐냐 하면 입자와 반입자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실험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실험적으로는 우리가 입자와 반입자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비대칭적이었느냐 이 현상이 라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에 80승계 정도 돼요. 10에 80승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에 10승계가 100억이죠. 10에 80승계 그리고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광자의 개수 이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10에 89승계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양성자의 개수가 광자의 한 10억 분의 1에 불과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라는 미세한 비대칭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고 입자와 반입자 사이에 그리고 그러한 미세한 비대칭을 통해서 입자들이 물질이라는 것이 남고 반물질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도 그리고 별들도 다 10억 분의 1이라는 굉장히 작은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통계적인 소수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통계적인 소수인 사람들을 마치 그것이 질병이다 혹은 죄다 질서에서 벗어났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통계적인 소수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알프와 가모프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원을 다 설명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깟 빅뱅 이론은 반만 성공한 이론이에요 알프와 가모프의 이론은 수소와 헬륨의 비율만 설명한 이론이지 물질의 기원을 제대로 설명한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빅뱅 이론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여전히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 우주가 변화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거는 뭔가 불순해 보인다 우주가 순수해야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은 정상상태 우주론 이라는 대안을 제시해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주는 영원했다 그리고 우주는 무한하고 무한이 크다 공간적으로도 무한이 크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다 그리고 과거의 우주와 미래의 우주의 모습은 영원히 똑같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주 공간이 공간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은하가 하나 있고 여기 은하가 하나 있으면 은하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공간과 더불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우주는 무한하고 공간 사이에 그 은하 사이에 공간도 늘어나지만 팽창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니까 팽창한 만큼 그러니까 우주의 모습은 그냥 끊임없이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상태 우주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우주론에서도 물질의 규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제안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공간 사이가 팽창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양성자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공간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 양성자면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그런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별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었는데요 별 내부에서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중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프레드 호일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가설이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중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프레드 호일은 이 주장을 하기 한 것이 별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상상태 우주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상상태 우주론을 더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기념비적인 논문으로 남아있는데 탄소에서부터 니켈까지 중원소들이 어떻게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종합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프레드 호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죠 인터갤럭틱 마테리얼 다시 말해서 은하 사이의 공간 거기에는 수소가 끊임없이 생성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들이 은하 안으로 유입이 되고 그것이 별을 만들고 별이 폭발을 하면 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이러한 순환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이거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또 오늘날에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었고요 자 프레드 호일이 이런 일을 하면서 기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 하나만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프레드 호일이 남긴 업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뭐냐 하면 탄소의 기원을 설명한 거였습니다 탄소라는 거는 우리도 알다시피 생명의 근관이 되는 원소죠 탄소라는 게 유기분자의 가장 중요한 원소였고 탄소가 없었다면 유기분자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테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의 기원이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탄소 역시 사실은 설명하기가 그다지 쉬운 원소가 아니었어요 탄소는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헬륨 두 개가 헬륨과 다른 헬륨 하나가 결합을 하면 베를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인 원자니까 이게 결합을 하면 양성자 네 개 중성자 네 개인 베를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를륨과 또 다른 헬륨이 결합을 하면 그게 탄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을 삼중 알파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륨 원자를 흔히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헬륨 하나 둘 세 개가 결합을 해서 탄소를 만드니까 삼중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베를륨 이라는 원소가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불안정한 원소예요 이게 반감기가 수천 조분의 1초 정도 수천 조분의 1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베를륨이 만들어지면 수천 조분의 1초 만에 바로 붕괴가 돼서 다시 헬륨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헬륨이 결합해서 탄소가 되기 전에 베를륨은 그냥 붕괴해버리니까 탄소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핵물 예약 지식으로는 유론 과정을 통해서 탄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우주에 존재하는 탄소의 함량비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프레드 호일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방식 외에는 탄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가지 다른 가능성을 고려를 해봤지만 이 방식 외에는 탄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무슨 이유의 선진 모르고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핵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탄소 원자에 존재할 것이다 그거를 흔히 공명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원소들의 에너지하고 탄소 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중에서 에너지 상태가 비교적 높은 상태 약간 들뜬 상태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둘 사이에 공명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쉽게 핵반응이 촉진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평소에 차분할 때는 뭐 케미스트리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좀 약간 들떠있고 저 사람도 이렇게 들떠있어서 그럼 들떠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뭔가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서로 더 깊이 사귀게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가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좀 들뜬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에너지에 맞먹는 에너지로 두 원자가 충돌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에너지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호일이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7.68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에너지의 단위고요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칼텍의 핵물리학자인 윌리안 파울러라든가 당시에 핵물리 실험 물리학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계산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상태가 존재할 거다 탄소 원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달라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진짜로 정확하게 거의 이 숫자에 맞는 에너지 준위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탄소 원자가 이런 특별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탄소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여러분은 약간 뭐 좀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너무 결과에 깨어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학의 반식은 뭔가 대원칙이 있고 그런 법칙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부터 추론을 하면 아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의 접근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유로운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당시의 물리 지식으로는 그랬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탄소는 어쨌든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야 된다 역으로 추적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약한 인류 원리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주의 물리적인 성질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주의 성질은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합당한 논리 방식이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이 존재해서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인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강한 인간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의 성질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은 프레드 호일하고 칼텍의 실험 물리학자 이 세 분은 칼텍의 실험 물리학자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분은 윌리안 파울러라고 노벨상을 수상했던 분이었고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실험 물리학자 버비지 부부이고요 그래서 파울러는 이런 업적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고 프레드 호일도 원래는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성격이 괴팍하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노벨상은 아쉽게도 놓치셨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원소의 기원을 이 논문의 1957년 논문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별이 진화해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진화를 하면 이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3중 알파 반응 프레드 호일이 밝힌 그 반응을 통해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헬륨이 다 탄소로 바뀌고 나면 이게 또 많은 산소가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구성이 된 핵이 만들어지고 이때 도달한 별의 별을 우리가 흔히 적색 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별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2단계에 있는 별을 전근 거성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별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인데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때 헬륨 바깥 부분에 수소 껍질 핵 반응이라는 핵 반응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핵 바깥 부분에 또 헬륨 껍질 핵 반응이라는 격렬한 핵 반응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탄소 산소 핵은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껍질에서 발생하는 핵 반응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원자 폭탄이 폭발을 하듯이 굉장히 격렬한 핵 반응을 통해서 많은 대류 현상들 그러니까 난류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탄소가 이 바깥쪽으로 섞여져 나가면서 이런 대류 현상들 때문에 많은 양의 또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핵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계에 다다른 별의 수소 표피층은 굉장히 또 불안정한 대류 현상을 겪으면서 물질들이 밖으로 다 방출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에서 만들어진 탄소니 질소니 하는 중원소들이 결국은 우주 공간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중원소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네튐이라는 중원소가 하나 있어요 테크네튐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감기가 한 2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니까 지구 초기에 테크네튐이 설사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20만 년이면 다 사라졌겠죠 자연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험실에서만 실험실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였어요 그런데 이런 원소가 이 정근 거성열, 별이 죽기 직전 단계에 다다른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이런 테크네튐이 만들어내는 흡수선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별들의 나이는 대략 수십억 년 이상이 되는 굉장히 늙은 별들이에요 그런데 테크네튐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20만 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내에 이런 새로운 원소가 이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별 내부에서 이런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리고 이런 별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아까 수소의 껍데기들이 다 우주공간으로 방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천체들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들이 다 별들이 방출한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질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탄소, 굉장히 많은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아까 테크네튐 같은 많은 중원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질소 하면 세육강 같은 과자봉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굉장히 천박한 원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주공간을 떠돌다가 과자봉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고요 또 별이 죽는 또 다른 방식은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신성이라는 것은 아까까지 말씀드린 별의 진화는 태양 정도의 진량을 가진 별의 진화였다고 한다면 초신성이라는 것은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별의 죽음과 동반되는 현상인데 별이 말 그대로 죽어가면서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87년에 대마젤란 성운이라는 외부에서 이런 별이 있었는데 그게 1987년에 이렇게 폭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초신성을 객성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에서는 초신성, 신성이다, 새로운 별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낭만적으로 손님이 찾아왔네 그래서 이제 손님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이 그림은 1604년에 발견된 초신성의 밝기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조선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1604년에 폭발한 초신성의 잔해를 오늘날의 현대적인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럼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어떠한 중원소들이 이 초신성 잔해에 남겨져 있는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중원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초신성 잔해를 관찰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다량의 규소라든가 철, 산소, 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카시오피아 A라는 약 350년쯤 전에 폭발한 우리 은하의 초신성 잔해인데 최근에 물리천문학부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구본철 교수님하고 그 박사과정이었던 이용현 학생이 이 초신성 잔해에서 굉장히 많은 인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발견한 적이 있고요 인이라는 것은 DNA의 뼈대가 되는 생명의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별들 내부에서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수소와 헬륨이라는 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탄소, 산소, 철 이런 것들은 별의 진화라든가 초신성 폭파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대표적인 게 금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고 금과 같은 원소들 나비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 두 개가 융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알파와 가모프가 생각했던 중성자 포획 이것이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빅뱅의 순간에는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초기 우주에 존재할 수가 있었지만 별들 내부에서는 중성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성자는 방관기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공간에 중성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분 만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갇혀있던 중성자가 갑자기 방출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게 초신성 폭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성자 별의 충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성자 별의 충돌이 굉장히 금이라든가 철보다 무거운 히토류 우리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그런 재료들 그런 걸로 중성자 별의 충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성자 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성자들로 구성이 된 별이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충돌을 하면 많은 중성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영상은 중성자 별이 충돌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중성자 별 두 개가 이렇게 쌍성계를 이루면서 공전을 할 경우에 중력파라는 것이 방출이 되고요 중력파 방출을 통해서 서로 에너지를 이루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감마선을 통해서 방출이 되면서 감마선 폭발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가운데 부분은 블랙홀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의 물질들은 이렇게 초신성 폭발과 같이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력파 방출이 우리 소리로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요? 마음이 좀 순수하신 분들은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이거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약간 빅 하면서 약간 큰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관찰한 중력파의 시그널을 소리로 전환한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소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중성자 별 충돌을 통해서 이제 뭐 킬로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붉은색으로 붉은색을 띄는 신성 같은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킬로노바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 일반적인 초신성에 비해서 훨씬 더 붉은색의 스펙트럼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가득 낀 날에 태양빛이 통과를 하면 색깔이 좀 붉어지죠 왜냐하면 중원소들이 푸른색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붉은색을 띈다라는 것 자체가 철보다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였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런 현상을 통해서 금이라든가 백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종류의 히토리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관측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순간에 이런 킬로노바 현상을 관찰한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교에 커다란 기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별들이 이런 식으로 별들이 탄생해서 태양같이 가벼운 별이 죽어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을 우주공간으로 이제 퍼뜨립니다 이러한 순환들이 또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별들에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새로운 별들 안에 포함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산소, 철, 황, 인, 규소 이런 중원소들 뭐 금이라든가 백금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주공간으로 퍼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처음에는 헬륨과 수소만 있었지만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새로운 중원소들이 우주공간에 점점점 더 많아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화학적으로도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시간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관찰을 하면 지금까지 한 말씀들을 이제 종합을 한다면 처음에 빅뱅의 순간에 커크니 전자니 광자들의 뜨거운 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고 첫 번째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통해서 이제 많은 중원소들이 우주공간에 생기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행성이라든가 생명도 가능해졌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예측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수한 헬륨과 수소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중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현재고 Y축은 여러 가지 중원소들 산소, 황, 규소, 아연, 철 이런 중원소들의 함량비를 표시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의 가능성도 이렇게 증가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면 시간이 좀 더 약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물 한 잔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면 이 물 한 잔이 이제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산소, 그 다음에 수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라는 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소라는 거는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빅뱅이라는 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에도 빅뱅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잔에 여러분은 빅뱅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산소를 마시면서 별의 탄생과 죽음과 폭발을 그 역사를 여러분은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구성하는 물질 자체도 여러분의 피를 흐르는 철이라든가 여러분의 DNA를 구성하는 탄소니 산소니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도 어느 순간에는 별 안에 있었고 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별의 폭발과 함께해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빅뱅에서부터 별의 진화까지 모든 우주의 역사를 여러분의 몸이 채연하고 있고 담고 있다 여러분 몸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다 담겨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주의 역사를 몸으로 채연하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비록 영원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진 않지만 10억분의 1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원소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경희대 전명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명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윤성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명원 교수님 네 제가 연구하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우리 우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기 별들과 은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소개글에서 재미있는 글귀가 있던데 우주의 기본 법칙과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내 손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물리 법칙으로 다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렇게 거시적인 스케일을 다루기 때문에 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력 방정식 같은 것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게 되고 고성능 컴퓨터만 있으면 우주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윤성철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진화하고 어떻게 죽는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과정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주가 굉장히 단순한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주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별을 연구하다 보면 뭐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그 별의 어떤 진화 과정 일일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조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패널 토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패널 토이 주제는 이름하여 영어한 건 있을까? 물질과 물질 연구의 미래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강연을 통해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패널 토이 시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물질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라는 게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 원자라는 것은 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강연 초반에 원자는 불멸한다?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자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과거 어떤 시점에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미래에도 영원할 것이냐 불멸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면 대통일 이론 같은 데서는 양성자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붕괴할 것이다 파이온하고 양전자라는 입자들로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양성자가 붕괴하는지 흔히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10에 한 32승년 10에 30승년, 10에 34승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양성자가 붕괴할 거다 양성자의 밤간기가 10에 30승년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10에 30승년을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0에 30승년의 밤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양성자를 10에 30승기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개는 붕괴하게 되겠죠 제 논리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실험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대한 창고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슈퍼 카미오 칸데라는 실험장치가 있어요 물을 가득 채워 넣으면 물 안에는 양성자가 두 개씩 있으니까 물분자 하나에 그러면 그 중에 1년에 한 개 정도라도 붕괴를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양성자가 정말로 붕괴하는구나 그리고 양성자의 밤간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발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10에 34승년 이상은 양성자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이퍼 카미오 칸데라고 훨씬 더 큰 수저장치를 갖다 놓고 일본에 하나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에서 양성자가 붕괴되는 순간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자가 영원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법칙이 영원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물리법칙이 과연 물론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리법칙이 변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의 30승년, 10의 80승년 그런 영겁의 시간에 걸쳐서도 과연 중력상수가 우리가 아는 그 값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남는 것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관념 그것만 남지 않을까 과거의 히랍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예를 들면 수학이 수가 모든 만물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전명훈 교수님께서는 이 원자의 미래, 물질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원자가 사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더 자명한데요 우리 우주의 미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게 빅 리비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하는 것이 점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미지의 에너지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 에너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이 커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에 있는 힘들을 다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력을 이기게 되면은 중력적으로 묶여져 있던 은하 같은 것을 다 찢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핵력을 이기게 되면은 원자들을 다 분리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중국에는 모든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미래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이런 물질들이 서로 쌍소멸을 하면서 결국에는 빛밖에 남지 않는 우주가 될 것입니다 물질이 빛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거군요 우리가 그 외에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법칙 그 2는 mc의 제곱이다 여기서도 소개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와 서로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질량을 가진 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질량들이 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우주의 총 에너지나 총 질량은 전부 다 같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문제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 미래의 시나리오에서는 결국에는 모두 다 에너지로 변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씀 중에 암흑물질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우리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라는 단어를 우리 1, 2강에서도 많이 접해봤었습니다 사실 이 정체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암흑물질에 대한 어떤 예측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암흑물질은 사실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그런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는 모르는 물질인데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몇 가지 후보들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검증을 통해서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이나 행성 같은 것은 더 이상 암흑물질의 후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암흑물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그 암흑물질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은 너무 가벼운 물질이어서는 안 되고요 약간 무거운 물질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가벼운 물질이면 이것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우리 우주의 23%나 차지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촉 굉장히 높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면 물질들이 잘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물질, 약간 무거운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로 예를 들어서 윈프라고 불리우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립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힉스 입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견을 했듯이 아마도 이 윈프 입자도 곧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흑물질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 윈프 입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윈프 입자의 가설은 뭐냐 하면 암흑물질의 입자가 스스로의 반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런데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5배 이상 엄청나게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 충돌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후 연구 과정 시절에 있었던 아주 옛날이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옛날이지만 그때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을 태우는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들은 보통 해균화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초기 우주에는 암흑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기 우주에는 공간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의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에 별이 별 내부에서 암흑물질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연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별이 있다면 영혼이 살 수도 있겠구나 거의 영혼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니까 어떤 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학교에서 내 건너편에 식사 시간에 앉은 적이 있으세요 서로 만나서 인사를 했다가 너 암흑물질을 태우는 최초의 별들이라는 논문 본 적 있냐고 나는 퍼스트 프린스 어플에 근거해서 그 논문을 읽기를 거부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나 황당한 논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분은 관측하시는 분이었고 관측하시는 분들은 실증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관측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저의 이론을 도저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실험 결과들이 서로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충돌하면 빛이 나오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은하 중심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충돌하면서 나오는 감마선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관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속기라든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암흑물질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상의 별 암흑물질을 태우는 별의 존재 가능성도 훨씬 더 작아졌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실험 이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이고요 도대체 그럼 암흑물질의 정체가 뭐냐 아직까지는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 그 연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주시니까 우리가 물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 연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 그러니까 주기로 피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원소의 기원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된 게 있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도 몇 가지들 대표적인 게 금이 있고요 백금 같은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칸디움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제 그런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되는 첨단 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굉장히 히토리 원소들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강력한 가설로 떠오른 게 중성자별의 충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철 같은 그런 중금 속에 중성자들이 어떤 식으로 포획이 되는지 그러니까 철과 중성자들의 어떤 합성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지상에서 좀 실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실험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건설 중인 중이온 가속기예요 라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금 대전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건설 중인 일주에 다다른 프로젝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거대한 가속기를 갖다 놓고 무거운 원자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중성자별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어떤 반응에 어떤 새로운 제한 조건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우주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험실에서는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낸 야파니움이라는 원소가 있었는데요 제펜이라는 말을 따서 야파니움 이런 원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새로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중이용 가속기가 건설이 되면 그러한 새로운 물질도 얼마든지 탐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코레아니움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붙인 새로운 원소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님 물론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인공태양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아까 강연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그 기술이 핵융합 기술입니다 그 핵융합 기술을 그대로 지구에서의 실험실에서 구현을 해내는 기술들이 지금 많이 연구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기술을 위해서는 사실 초고온 거의 1억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1초에서 길게는 100초까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태양이 아닌 또 다른 태양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의 탄생을 이용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던 그런 상황을 재현해 보는 그런 거군요 지금 인공태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인공태양을 우리가 만들면 크기가 얼마나 건가요? 크기가 태양이라고 해서 정말 태양과 같이 큰 별이 아니라요 실험실에서 그 반응을 만드는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별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전명원 교수님의 3분 과학 미니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하여 3분 과학 초기 별들의 화석을 찾아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3분 동안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우주에서 초기에 탄생한 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들이 또 천억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은하들 중에서 별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과연 언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 우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빅뱅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재 우리 우주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우주에서 가장 처음에 생겨난 별들은 약 우주 초기 약 2억 년에서 3억 년경에 탄생을 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총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초기 우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우주는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어두운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별이 탄생하면서 우주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생겨난 별들은 일반적인 별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별의 질량보다 약 100배에서 200배 정도 무거운 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고 이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첫 번째 별들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첫 번째 별들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대신에 만약에 이 별들이 남긴 흔적을 찾게 된다면 이 첫 번째 별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은 그 간단한 도표입니다 첫 번째 별들이 생겨나고 일부 별들은 초신성 폭파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중금속들의 비율이 일반적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탄소와 산소 같은 것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징적인 중금속 비율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중원소들이 성과물질을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염된 성과물질 안에서 새로운 2세대 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세대 별 즉 첫 번째 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2세대 별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1세대 별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별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별들은 가볍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되고 일부 별들은 우리 우주 나이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우주 근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우주 근방에서 이 2세대 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요 그 중심에는 거대 마잘란 만환경이라고 불리우는 GMT 만환경이 있습니다 이 만환경은 2020년대 세계 최대급 지상 만환경인데요 국제 공동 개발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도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총 예산의 10%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1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마잘란 만환경으로 할 수 있는 사이언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써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초기 우주로부터 오는 빛을 관측해낼 수도 있고 제가 이 3분 과학을 통해서 말씀드린 첫 세대 별들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GMT 즉 이 거대 마잘란 만환경이라는 게 이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교수님 뭐 좀 이 3분 과학 내용에 대해서 천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 첫 세대 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세대 별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신화에 보면 거인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내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오고 아니면은 또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거인들이 이제 뭐 방망이를 들고 뭐 이런 신화들이 나오는데 초기 우주에서는 별이 탄생하는 환경이 지금하고는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거인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게 이론적인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태양 진량의 100배 혹은 200배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초기 우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배 200배 되는 별들이 폭발을 하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폭발을 해요 거대한 핵폭발을 하듯이 폭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중원소의 패턴이 굉장히 특이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규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탄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철은 엄청나게 또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또 거기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산소 뭐 마그네슘 이런 원소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인이라든가 다른 원소들은 또 굉장히 홀수 원소들은 굉장히 적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인별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박사과정 학생하고 그런 찾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원소 패턴들을 담고 있는 물질들이 새로운 별을 만들게 되면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별들은 그런 거인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별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못 찾았고 또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도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천문학의 성배와 같이 최초의 별들의 성질이 어땠을까라는 게 천문학의 성배와 같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명원 교수님 아까 강연 자료 중에 오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오염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오염이라는 것은 사실 천문학자들이 그냥 영어를 지격을 천문학자들이 쓰는 거를 지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오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원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아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우주가 오염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패널토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패널토이 주제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도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강연 중에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성 물질이 우리 태양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성계가 혹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거인별 거인별이 뭐 실리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철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탄소나 질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그런 중원소 패턴을 남겨놓은 물질이 행성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과는 굉장히 또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상이 좀 저는 잘 안 갑니다 저도 뭐 지질학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규소가 엄청나게 많은 암석이라면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지구의 모습과는 또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산소는 많았기 때문에 물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질소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인 같은 것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DNA 같은 구조는 만들기는 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분명히 우주 어디에인가는 전혀 다른 행성이 우주 어디에인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개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다른 별로부터도 이제 나오는 중원소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의 중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물질들이 주변에 있는 가스 구름들과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다른 패턴의 중원소 비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떠한 원소들은 더 많이 잘 섞인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원소들은 잘 섞이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태양계나 우리 은하 근방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원소의 비율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비율을 가진 외계 행성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외계 행성계에 사는 생명체들은 우리의 생명체들과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성성분이 달라질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 외계의 생명체가 우리와는 좀 다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오랫동안 탐사를 해왔지만 아마 구성성분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못 찾는 건 아닐까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만 생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화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 생명체가 산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가 살게 될 것 진화적으로 이제 진화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 굉장히 많은 메탄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타이탄에 생명체가 산다면 거기에 사는 생명체는 물을 용매로 하는 것보다는 메탄을 액체의 메탄을 용매로 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외계 행성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우리 태양계와 다른 구성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오픈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과학 관련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외계 행성에서 물을 찾았다라고 하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많은데 그럼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네요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매로 생명체의 용매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물이 존재하면 물이 존재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구형 생명체를 찾는 것입니다 지구형 행성 이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한 태양과 같은 굉장히 비슷한 모호항성을 가지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의 행성이 위치해서 그 위치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구형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물에 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물이라는 분자 자체가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흔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탄도 말씀하셨는데 메탄도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흔한 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 하면은 어디서 물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지구만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외계에도 물이 있네 이게 특이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가장 흔한 분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일산화탄소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메탄 그 다음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특수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흔한 건데 그게 생명과 관련이 되려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은 대부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탄생의 역할을 하려면 액체 상태가 돼야 좀 화학적인 반응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용매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탄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물이 있되 그것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액체 상태로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만일 메탄을 용매로 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성의 환경이 메탄이 또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서 뭔가 화학 반응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물 분자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던 과정이 외계 어디에선가는 반복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쩌면 굉장히 또 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물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생명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대략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뱅 직후에는 중원소가 없었으니까 탄소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의 탄생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우주 공간 어디에선가 물 분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상당히 복잡해요 물 분자라는 게 지구 대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 분자라는 것은 수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철이라든가 규소로 구성된 먼지 위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 일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화학작용을 해서 메탄을 만들고 또 메탄이라는 것이 일산화탄소하고 화학작용을 해서 물 분자를 만들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먼지가 만들어지려면 철 같은 중원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먼지 위에 들러붙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서 해성과 같은 소행성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행성이 생기면 지구하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해성 같은 소행성에 있던 물이 지구에 전달이 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구가 아마 거의 최초의 생명을 담고 있는 행성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적어도 빅뱅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90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견일 뿐이지만 지구 나이와 유사하게 보시는 거군요 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별에서 모든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다 탄생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시간이 흘러서 충분한 양의 중원소들이 생겨야 되고 또 물분자도 생겨야 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단순히 무기물의 형태로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무기물이 정말 유기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기원과 연관이 된 것이고 이것은 아마 육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물이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유기물이 또 우주공간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성 같은 해성이 그냥 돌덩어리, 얼음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이게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물 이런 것들이 얼음 형태로 해성 같은 데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별빛을 받으면, 자외선 같은 것을 받으면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하거든요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예를 들면 최근에 발견된 것은 글리싱 같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라든가 D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설탕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소행성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생명의 탄생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천문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외계 생명의 기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지구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정말 지구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 우주공간에서 만들어져서 외계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패널토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생명체는 언제까지 살게 될까요? 저는 뭐 20, 30년 이상 못 살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뭐 길어야 30, 40년일 테고요 지구상의 생명이 어느 정도 살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한 지구에 뭐 인간이야 뭐 금방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미생물들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지구상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이 남은 기간은 한 50억 년, 길어야 70억 년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지속이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주 전체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팽창해 나가다가 모든 것이 팽창해서 어느 순간에 행성도 찢겨 나갈 만큼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팽창하다 보면 결국은 지구를 담고 있는 공간 자체도 너무나 커져서 그러니까 청력이 더 커지다 보면 행성을 묻고 있는 힘보다도 그런 청력이 강해지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찢겨 나가겠죠 원자 단위로 그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우주에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 친화적인 우주이지만 더 이상 그런 생명 친화적인 상태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지구와 우주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 항상 첫 시간에 이제 교양 강의를 하면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명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농업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올 때까지 만년 정도를 살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년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 만년 이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주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영원한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패널 토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로부터의 의견이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먼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신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저기에 아까 우주가 막 생기고 하는 걸 봤을 때 질문이 뭐냐면 처음에 뻥 터졌을 때 빅뱅 했을 때 터지는 강도가 굉장히 그게 클까요 아니면 물질이 생길 중원소가 생기는 초신성 폭발할 때 중원소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더 클까요 빅뱅 쪽이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때는 큰 게 안 생기고 수소만 생겼고 수소나 헬림이 생기고 나중에 초신성 폭발은 상대적으로 약할 폭발 같은데 거기는 큰 덩어리가 생겨서 뭉쳐고 뭉쳐서 지구가 됐을까 나는 그런 데 의문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학생들한테도 저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뱅이 역설적인데 빅뱅의 폭발이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이 팽창을 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핵합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밀도도 높아야 되고 압력도 커져야 되고 또 온도도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빅뱅의 경우에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한 뭐 그냥 3분 만에 핵합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빅뱅의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핵합성이라는 게 기껏해야 수소가 합성해서 헬륨을 만드는 정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빅뱅의 과정은 지나치게 빠르게 팽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거기 있었지만 지나치게 빨리 식어서 우주가 충분한 핵합성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게 일단 답이고요 초신성의 경우에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사실은 단순히 초신성의 순간만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별의 진화 과정이 길게는 100억 년 짧게는 천만 년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별 내부에서 다양한 과정을 과정의 핵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이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별 내부에서 핵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수천만 년에서 수백억 년이라고 한다면 빅뱅은 단 3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답입니다 네 다음 저 뒤쪽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맨 뒤에 앉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히토류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히토류가 경제적 가치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히토류가 만들어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못 만들어내는 원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토류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히토류 원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 같은 이미 있는 금속에다가 중성자를 막 쏘여가지고 중성자하고 충돌을 시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히토류까지 갈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대량으로 그걸 생산하기에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은 전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네 계속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강연과 토론 제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결국에 수소는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가 모두 소진되고 난 뒤에 우주 마지막 별까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우주는 어떤 모습일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 별이 성간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소들을 다 이용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한 100조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굉장히 차갑고 어두운 우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블랙홀이 남게 되는데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다 빨아들이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블랙홀마저도 증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증발을 하고 나면은 우주 공간에 남는 것은 빛과 양전자와 전자 그리고 전자와 양전자도 또 소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얻게 되는 우주가 되죠 네 가운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질문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우주에서 수소 헬륨이 떨어져 갈 거고 다음 세대별들은 중원소들을 더 많이 갖게 될 텐데 그러면 막 100세대 200세대가 지난 이후에 미래별들은 지금과 달리 중원소가 거의 90% 이렇게 채워진 별인 상태로도 가능한지 그런 별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별들과는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글쎄요 발생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성과물질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중원소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별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소에서 헬륨을 태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원소로 만들어진 그런 별이 있다면 그 별이 충분히 고온 고압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자꾸 더 무거운 원소로 빨리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삶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생기고 빨리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붉은색 옷 입으신 분 저 뒤쪽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아까 중성자가 양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더 무거운 원자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똑같이 양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수소는 왜 그렇게 안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10억 배의 물질과 반물질 차이가 어쩌면 우리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가해진 외력의 흔적일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원자 핵이고요 전자가 그 주변을 쉽게 표현한다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성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성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랑 전자가 강한 핵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원자 핵같이 그러니까 중성자 자체가 하나의 원자 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멀리 굉장히 멀리 다른 외곽을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구조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핵합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원자 핵만 핵합성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핵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핵자들만 핵합성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핵 자체는 핵자이지만 전자는 핵자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멀리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지금 다 답이 안 됐나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초대칭성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그냥 어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평평한 곳에 공을 놓게 되면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런 언덕 같은 곳에 공을 놓게 되면은 이게 어느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완벽하게 대칭성이 깨지게 되죠 아마 우주 초기에 그러한 어떤 불안정한 대칭성이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그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외력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그 공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약간의 초기 힘이 있었다면은 그 대칭성을 더 깨트리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른쪽 먼저 받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주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우주 내지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원소 분포가 물론 당연히 생명체나 또는 지구의 원소 분포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주 또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그 원소 분포가 대체로는 수소 헬륨 가장 많게 점점 원소 번호가 커질수록 무거워질수록 줄어드는 그런 패턴인데 질문 드리는 부분은 리튬 베를륨 붕소는 왜 적은지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철은 특이하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자혁학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그거는 이제 원자 핵의 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베를륨 같은 경우는 베를륨 양성자 4개 중성자 4개 이런 원소인데 굉장히 불안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방광기가 수천 조분의 1초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베를륨은 베를륨 8이 아니고 베를륨 7번과 같은 동위원소만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런 동위원소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합성의 과정에서도 그런 특이 동위원소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좀 특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원소가 낮은 함량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철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많은 핵합성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대부분은 철이에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도 격렬한 핵합성이 발생하지만 그 종착지가 어디냐 그게 또 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는 철의 함량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벼운 원소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앞에 받고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전 발명가 유병섭입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원소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원소의 각자의 원소의 파동이 다 다른지 우리가 다 파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동이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라돈 같은 방사능 물질이 계속해서 우주에서나 지구에서나 다 방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절대 온도에서는 방사가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질이 뭐 파동을 가지고 있느냐 저기 그 점검 분야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넘기시면 안 되나 아마 관련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과학 외전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저기 어린 아 두 명 네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강의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방금 전에 수소의 소모에서 생기는 일에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중력이 공간을 굴절시키는 힘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일부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중력이 가속 팽창을 할 때 그 가속되는 힘보다 강하면 혹시 일부 지점들에서 혹시 일부 지점들에서 혹시 일부 지점들에서 중력은 팽창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부적으로는 그런 팽창하는 힘보다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국부적인 힘 때문에 별도 생겼고 행성도 생겼고 또 별이 죽다 보면 충분히 질량이 클 경우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아예 생겨버려서 중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빛조차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강한 중력장들이 곳곳에 우주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뭐 멸망이라고 표현하셨던가요?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국부적으로는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 뒤에 여학생 질문 네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 느낌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강연 도중에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중간에 프레드오일은 그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 공간이 생겨난다고 말을 했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결국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인데 그럼 공간이 넓어지는 거랑 공간이 생겨나는 거는 다른 건지 그 공간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 쿼크 하나 종류만 다른 그 차이잖아요 근데 양성자의 반감기는 아까 약 10에 32승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약 1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정한 것과 불안정한 것에 그 차이를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프레드오일이 생각한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공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빅뱅 우조론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공간이 무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주먹보다도 작은 원자핵처럼 작은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게 팽창을 하면 공간이 커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직관적인데 무한한 게 팽창을 하면 여전히 무한하잖아요 무한이니까 프레드오일이 생각한 팽창은 그런 거였어요 원래 우주는 무한한데 거기 공간이 생기면 그것도 일종의 팽창은 팽창이다 국부적으로는 근데 우주 자체가 무한하니까 무한한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프레드오일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쿼크들의 성질에 달렸다 라는 식으로밖에는 제가 대답을 자연히 그렇다 라고밖에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많은 질문이 나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을 다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끝나고 나서 과학 외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소감 한 말씀씩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전명원 교수님 네 오늘 굉장히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생각해보고 사실 제 연구에 매몰돼서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질의 기원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건 천문학에서 굉장히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예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건 다 머지 별과 은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석영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신윤경 박사님께서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강에서 5강 동안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서도 그랬고요 이번 주 토이 때도 천문우주학자들도 결국은 이 생명이란 주제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떤 희박한 확률을 통해 이 생명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번 주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조건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우주라는 곳에서 정말 짧게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다음 주에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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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